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새로운 의미를 줄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안식일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여러분은 증거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건강기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어떤 치료제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의 창조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영원한 창조의 표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고 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신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새 천사는 공중을 날면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벽에 붙어있는 새 천사가 날아가는 그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유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은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세 천사가 공중을 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는 하나의 복음을 세 단계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구원 받는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살고 영생으로 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세 천사는 한 단계 한 단계 백성들을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모든 성경의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복음을 모든 성경의 복음을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얘기를 또 성소진리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그 성경의 복음을 35장 부절부터 읽겠습니다. We are going to read from Numbers chapter 35 verse 9 to 12 The Lord spake unto Moses saying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say unto them when ye be come over Jordan into the land of Canaan 너희를 위하여 성업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를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Then ye shall appoint you cities to be cities of refuge for you that the slayer may flee thither which killes any person at unawares And they shall be unto you cities for refuge from the avenger that the man slayer die not until he stands before the congregation in judgment.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said to Moses like this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가거든 When you go into Canaan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Make the cities of refuge 요단강 이쪽에 세 곳 요단강 안에 세 곳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On the other side of Jordan river Three places And the other side of Jordan On other three places 네, 전체 여섯 곳에 여섯 성을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So God appointed six cities as the cities of refuge 네, 이 도피성은 살인을 하고 자기가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This city's refugees were prepared for those people who killed people but not intentionally Those people could run and they can save their life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됐습니다. According to Moses law, when someone kills other person, then that person is supposed to be killed 그런데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반드시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But if the person killed the other person with the intention, then that person should be killed as well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네,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상대방이 복수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When we kill someone by mistake, then that person's family or friends, they will try to avenge and try to kill us 네,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며 잘못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네, 도피성은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The cities of refugees were located in such a place that anybody can run within short time 그리고 도피성은 길이 넓었습니다. 달려가는데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There should be no obstacles on the way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크게 도피라고 하는 글을 사인을 해놨습니다. And just anybody can see and find the place there is a big letter written refuge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달려가야 했습니다. Because the other people tried to kill me, so I had to run to that place. Because the other people tried to kill me, so there is no time for me to hesitate around.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There should be no other more important work than running to that city's refuge.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려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If you want to save our life, then we have to rush. Run. If you don't want to die, then you have to just rush. Run. Once, that by mistake someone killed, that person ran and go enter into the city of refuge. Then they avenge how many they were, no matter. They followed him to try to kill, but once this person entered into the city of refuge, then they could not go further anymore. 네.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이 사람을 이제는 심판합니다. 정말 고의로 죽이지 않으냐고 실수로 죽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They will make sure that this person did not kill the other person with the intention, but by mistake. 정인들을 다 불러서 확인합니다. call all the witnesses and they will make sure that what this person is saying is true. 그리고 고의로 죽인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내보냅니다. If this person was lying because this person was truly with the intention to try to kill the other person, then those elders will send him back out of this refuge.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복자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Then the people who are outside, they will wait, and as soon as he comes out, they will kill him away. 그런데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But if they confirm that this man truly killed the other person by mistake, 네. 그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이 살 곳을 마련해 줍니다. Then they will prepare a space, a place that this person can live in that city of refuge.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In there, this person will truly repent, and this person becomes a new person.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This person had to stay in that city of refuge until the high priest passed away.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살던 곳으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en the high priest passed away, then this person became free man, and he could go back to his own home. 네. 이 도피성으로 상징된 이 세천사 기별 속에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In this three angels message that is symbolized with this city of refuge, in there, there is everlasting gospel in it. 네. 엘렌즈 화이트 여사가 쓰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read some from 엘렌즈 화이트's writing. 네. 부조와 선지자 읽으세요. 부조와 선지자 읽으세요. 516에서 517쪽입니다. 516에서 517쪽입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네. 고대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이 도피성은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네. 그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셨다. The Lord Jesus who prepared the citizens of refuge to save He shed His precious blood.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도피성이 됩니다. He became our citizen refuge for those who violate God's law and we all are the ones who violate God's law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만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죽였든지 미워했든지 어떤 도둑질을 했든지 가늠을 했든지 이 죄를 고의로 한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사는 이것을 예수님은 네가 고의로 한 게 아니야 나한테로 피해라 이러십니다. 예수님 나 살인을 했는데요 예수님 나는 간험했는데요 난 도둑질 했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빨리 내게로 와 그게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게 네가 고의로 한 게 아니야 네가 실수한 거야 아니 내게로 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했습니까? 간험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식이 질투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고의로 한 게 아니야 that you didn't do with a sure intention 괜찮아 that's okay 죄가 한 거야 that is done by sin 너는 죄의 공격을 받아서 실수한 거야 you made a mistake by attack of sin 네가 가늠한 것 네가 실수한 거야 that adultery that you were involved that is your mistake 그 죄는 네 탓이 아니야 that is not you we would not blame nobody can blame you 너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닌 거야 because you are the slave of sin that you were dragged into that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다 짊어졌단다 to help you to repent that's why I'm taking all your sin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적인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도 그분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그분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죄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이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죄를 주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아는 것조차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악을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태어나서 얼마나 죄를 많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내 아내의 악이 지배할 때에 내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내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는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나쁜 것인지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그 죄가 괴롭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죄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려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공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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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보고 아는 자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다 배우고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죽습니다 이 사랑의 생명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부활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내에게 사랑의 공부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배울 것입니다 그 선을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영원히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면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 갈등합니까 사랑이 고파서 그렇습니다 사랑에 줄이고 목말려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배워라 내가 주는 사랑을 먹고 경험하고 배우고 자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인인 것을 안다면 예, 이대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차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상태를 안다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그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는 보복자가 헤아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피한 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되는 성소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지은 그 성소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은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 영원하게 되는 경험 세 단계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내가 책임졌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야 사단의 죄에 공격을 받아서 실수한 거야 그 죄값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어 그러니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책임졌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죄로부터 벗겨줄 거야 그래서 죄인이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안수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죄인의 죄가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집니다 죄인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어가는 속죄의 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시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소로 죄가 옮겨진 이 죄인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받아놓은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도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배우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성으로 달려온 죄인이 법의성 안에서 배우고 거기서 배운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워줍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다시 도피성 밖을 나오면 죽여서 살인, 보복자가 죽이게 돼 있었어요 아무리 고의로 죽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보복자가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도피성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짓는 죄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고 갈 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피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마치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립니다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받은 죄와 우리의 행한 죄와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서 죄를 행할 속에 그하는 죄까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 그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 죄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일을 끝내시면 이 땅에서 도피성으로 피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져다 준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이 모든 죄를 준비된 아사셀에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이 염소는 먼 무인 지경으로 쫓겨납니다 대속죄에 모든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 밖으로 쫓겨나는 이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회개하는 죄인들, 예수님께로 달려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끝냈습니다 도피성으로 달려온 이 죄인의 죄가 끝나는 날은 대제사장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면 우리의 죄는 끝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 완전한 흰옷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만 가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완전한 흰옷을 우리의 품성의 옷으로 입혀줍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흰 눈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확실하게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죄가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하늘에 살 수 있는 영원한 품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품성을 옷 입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게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가 충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가 충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자 선지자 밑에 부분 읽어주세요 죄인이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읽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피해한 살인자의 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는 살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품성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아직도 많은 결함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이기심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남을 상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의 빛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 어떤 실수를 해도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완전한 품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실수가 보일지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결함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야 아직까지 공사 중 완성품이 못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도멀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속죄사업을 완성시키도록 그분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죄사업을 마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도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 기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그 유명한 재림의 허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시키고 순종케 하시고 죄를 도말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의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